그리고요, 검찰이 다혜 씨 계좌를 추적하면서 나온 그 뭉칫돈,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요, 이 5천만 원의 출처가 뭐냐, 출처가 뭐냐라고 아주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이후고 딸과 사이가 이혼한 이후입니다. 검찰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문제 삼고 있고,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인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그 준 게 누구냐는 거죠. 이거 특검해야죠. 특검 얘기까지 나왔는데 재산 신고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는 건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보기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예금이요. 좀 키워주시면 예금이 15억입니다. 15억이에요. 이게 양산 사저를 팔아서 그걸 예금으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 짐작되는데 모두 통장에 있는 돈이고요. 따로 현금 보유 내역이 없습니다. 현금 보유 내역이 없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시에는 이걸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는요. 송금은 재산 신고 직후라고 합니다만 당시 현금이 신고된 적이 없었다는 점 또 과거에 5년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정순 여사가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현금을 5천만 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재산 신고할 때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5천만 원이 어디선가 생겼다. 저는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게 저게 뭐 쓰다 남은 특활비 들고 와가지고 그걸 보내준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신지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추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당시 문재인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특활비를 현금으로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사실상 개인적인 거를 챙겨줬던 양모 씨, 프랑스 국적의 양모 씨가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고요. 등등.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5천만 원이 특활비였다면 이게 국고 횡령죄가 되는 거고요. 특활비는 아니고 다른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왜 받았는가. 그러면 그게 어떤 돈인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